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으로 국방부 수뇌부와 대통령실 비서관 등에게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죠. 박정은 대령 측 변호인단은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통화 기록 확보가 필요하다며 군사법원에 공개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. 박솔립 기자입니다. –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최상병 사건 기록을 군이 반나절 만에 찾아온 작년 8월 2일.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군 검찰단 자체 판단이었다고 설명해왔습니다.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수뇌부 지시가 없었다는 겁니다. – 말씀은 이 단위 위원님. – 가져오라고. – 이 단위 위원. – 국방부 검찰단에서 판단은. – 그런데 경찰 이첩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으로 해외 출장 중이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했습니다. 또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도 연락합니다. 거의 10분 간격으로 윤석열 대통령, 임기훈 비서관, 유재은 법무관리관 순으로 통화가 이어진 겁니다. 오후 1시 51분, 유관리관은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. 이 전화를 받은 당시 경북청 수사부장은 MBC에 사건 기록 회수와 관련된 통화였다고 했습니다. 1시간쯤 뒤 유관리관은 김동혁 군 검찰단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군은 그날 저녁 사건 기록을 가져왔습니다. 지금까지 공개된 통화 기록은 항명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이 군사법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입니다. 박 대령 측은 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VIP 경로설이 시작된 작년 7월 31일과 8월 2일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기록을 군사법원에 다시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박 대령 변호인단은 통화 기록을 통해 대통령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. 이와 별도로 공수처는 작년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, 신범철, 임기훈을 포함해 5명 안팎의 이 사건 핵심 인물들과 통화한 기록을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.